아는 분들이 고민하시고 이 고민의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남고 갈까요? 남녀고 갈까요? 남학생들이 하는 고민이죠 여학생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선생님 여고 갈까요? 남녀고 갈까요? 그런게 궁금하시면 우리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약간 상황 학교들을 좀 써주시고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시오라님이 여고 남녀공학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연을 올려주신게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답변하기 힘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인데 남고를 보내야 될지 남녀공학을 보내야 될지 고민하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쓰나듯이 남자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한 곳이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대요 950명 정도 학생이 있대요 그러면 950명 정도면 일단 대충 한 300명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학년에 요즘에 한 학년에 300명이 넘는 학교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녀공학고등학교가 집 근처에 4곳이나 있대요 근데 4곳인데 7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고 900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대요 700명 정도만 돼도 대충 그냥 한 200명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200명대 초반 한 230, 40 밑으로는 이제 인원수 때문에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4곳 중에 또 몇 곳은 900명 정도 되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뭐 서울대에 남고는 2명은 가고 1명씩은 간다는데 저는 뭐 저 차이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고에서 저 정도 차이는 자 어쨌든 이 지역을 보니까 학생이 좀 많은 지역이네요 되게 신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 지역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해 주셨는데 남자 고등학교에 가면 영재급 수각의 덕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등급이 잘 나올지가 의문이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남학생들이 우리 애같이 착하고 성실한 애를 괴롭힐 수도 있다 남녀공학으로 보내자니 여학생들의 꼼꼼함으로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댓글도 봤고 지금 채팅창으로 많이 판결을 이미 내려주셨는데 남고를 이제 대부분 추천하고 계십니다 남고 남고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950명이 한 학년이 아닙니다 전체 학년이에요 950명이 한 학년인데 어디 있어요 없을걸요 아마 혹시 950명 정도 되는 900명 900명은 뭡니까 700명이라도 넘는 학년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으니 950명은 전체 학생이다 클레오 빡두라진같이 선택하면 무조건 갈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일단은 1지망 2지망 보통 이렇게 쓰니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그죠 남녀공학도 일부 있으신데 대부분 남고를 많이 지금 추천하고 계십니다 자 저의 선택은 자 저의 선택은 남녀공학입니다 저의 선택은 남녀공학이에요 이게 의견이 저랑 다르더라고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맘대로 가는 거야 맘대로 제 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틀렸어 아니야 저 인간이 틀렸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의견이고 또 어쨌든 요 이 사연을 올리신 분의 이 사연 내용으로 판결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우리는요 남고 보낼까요 남녀공학 보낼까요 그랬을 때 걔는 남고를 보내라고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 상황은 남녀공학을 보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유를 우선은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남자고등학교든 남녀공학이든 본질은 뭐예요 일반고죠 그죠 일반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고고 일반고를 가는 목표는 뭡니까 내신을 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가 더 내신관리가 쉬울 것인지를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누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남고를 보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채팅창이나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남고를 가면 소아과학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도 그 우려를 했거든요 소아과학이 매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남녀고등학교를 가도 변수가 있습니다 공학을 가도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을 갔는데 문제는 인원이 적고 심지어 거기 인원이 적은 데서 입문계 인원이 더 많다 그러면 자연계열 인원은 더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아과학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떠나서 1등급 받는 인원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저 인원이에요 보시면 남고도 950명 정도 많죠 근데 집 근처 남녀공학 중에 900명 정도 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큰 인원 차이는 물론 내부적으로 자연계열 인원이 남고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남고는 자연계열 비율이 80% 남녀공학은 자연계열 비율이 50%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900명 800명만 돼도 자연계열을 쪼개줘도 충분히 1등급 확보 인원이 되거든요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인원이 그러면 남녀공학을 갔을 때 자연계열을 가려고 하니까 수학과학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수학과학은 남녀공학을 갔을 때 일단은 남자 학생들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수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나와 있어요 수학은 남학생들이 잘합니다 최선의권 구간은 수령 만점 구간도 남학생들이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남녀공학에서 700명짜리 말고 900명에 가까운 남녀공학을 가야 남자 고등학교 갔을 때보다 내신을 더 잘 딸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공학입니다 공학 서울대 1명 2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집 근처에 남고가 한 개면 아마 이 지역의 상당수 부모님들은 남학생님들 특히 수학과학 어느 정도 출력되는 아이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저기를 보내실 거예요 남고를 그러니까 더욱더 피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시라는 거는 앞서가야 되거든요 앞서가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이미 늦어요 제가 펜트하우스 부동산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남고를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 한 개니까 그러니까 이때 친구들한테는 야 남고 가야 돼 야 당연히 남자가 남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남고 가 그리고 자기는 공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행평가 걱정을 하시는데 수행평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선생님 남녀공학과면 수행평가 때문에 남학생들이 밀린대요 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어요 거의 진짜로 이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회에서 입시 전문가들이 뭐라도 얘기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학교랑 달리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수행평가 만점을 줍니다 시키는 일 수행평가 기준을 따르면 웬만하면 만점을 줍니다 물론 제가 정국인 모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을 확인해 본 건 아닌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행평가 가지고 변별을 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야 필기고사 아니라 나는 무조건 수행평가로 변별할 거야 이들 수행평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질 거니까 알아서 해 이게 무슨 소송 걸릴 일입니까 이렇게 했다가 진짜 맨날 소송이에요 수행평가는요 그냥 기준을 지키면 웬만한 만점을 줍니다 수행평가 때문에 내가 공학을 가서 이 수행평가 때문에 내실을 못 따서 대학을 못 갔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냐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애는 수행평가 점수가 안 되던데 그냥 걔는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수행평가 때문에 문제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우리 애가 남녀공학을 갔는데 지필은 싹 다 만점이야 지필은 싹 다 만점인데 수행평가를 못해서 2등급이야 항상 그리고 지필이 만점이 아닌 여학생들이 3, 4명 있는데 걔네들은 수행평가를 싹 다 만점 맞아 다 1등급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수행평가 그러니까 여학생들 때문에 수행평가 때문에 남학생이 밀려서 피해를 본다라는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이 말이 돼요 그런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가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물론 몇몇 학교 혹시 학교에서도 몇몇 선생님들은 1점 차이로 수행평가 차이로 등급이 나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수행평가 때문에 남녀공학 가서 피해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수행 말아먹는 울 아들은 그냥 여학생 때문에 수행평가를 말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수행평가를 말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아먹는 거에요 국밥 말듯이 아우 엄마 국밥은 다 섞어야지 어? 막 다 깍두기 국물에 정구지 넣고 막 수행평가 넣고 막 다 넣는 거예요 다 그리고 시원하게 말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내가 막 수행평가 한 툭 빼기 했어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여자애들이 수행을 잘하는데 그렇게까지 안해도 만점이 된다니까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수행평가는요 무조건 열심히 잘해야 되는 데도 있는데 그냥 그냥 감점되지 않는 선에서만 딱 하는 애들이 진짜 스마트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30을 줬어요 100이 아니라 남자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도 30을 줬습니다 제가 남자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이유에 30을 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20포인트는 왜 제가 줬냐면 저기 남녀고등학교 집 근처에 있는 남녀고등학교 4곳이 싹 다 입문계열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30을 20을 줬고 그 다음에 10%는 뭐냐면 이 남학생이 매우 잘생긴 거예요 매우 잘생겨가지고 남녀공학을 가면 여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편지 편지는 요즘 안 주겠죠? 설마 그죠? 맨날 이제 썸을 막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기 남녀공학에 썸을 한 78명 정도랑 썸을 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가능성이 한 10%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저기 30을 줬습니다 만약에 매우 잘생기지 않았으면 10% 빼줘도 돼요 2대 8입니다 2대 8 내 기준으로 엄마의 기준으로 잘생긴 거 말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잘생겼는지 안생겼는지 판단해야 돼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남녀공학을 가는 게 이 상황에서는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은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느낌이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이 저 고등학교에 엄청 몰릴 것 같아요 그럼 좋지가 않습니다 여학생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저희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오셔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드릴게요 여고랑 남녀공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고랑 남녀공학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어떤 분이 저도 물어볼게요 남고 갈까요? 남여공학 갈까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제가 남고 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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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면 또 몰라요 여고 여고랑 남녀공학도 상황이 다릅니다 몰라 모릅니다 그것도 그래서 상황을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지역 상황과 우리 아이의 성향을 전반적으로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제 맘대로 판결한다는 거 맘대로 판결하는 겁니다